네, 반갑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에서 지난번 반야심경 시작할 때 등장했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관세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보살이라는 말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 좀 절묘한 단어거든요. 상당히 적절한, 이 공부에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그런 단어예요. 보통 우린 절에 가면 보살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보살님이 바로 공부에 딱 발을 뗀 사람들은 보살님이라래요. 그런데 보살님이라는 분은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리라는 말이 깨달음을 뜻하고, 살타가 중생을 뜻해요, 중생. 깨달은 중생 이런 말이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말이죠. 깨달음과 중생이 동시에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살이고, 깨닫고 나도 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진울스님의 어떤 도노 점수적인 설명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도노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 보살이에요. 왜? 공부를 하겠다,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발심을 한 사람이고, 또 발심을 심지어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래 보살인 거예요. 본래 누구나 깨달아 있어요. 완전하게 깨달아 있다. 이미 완전하게 깨달아 있다. 그런데 이 사실에 조금씩 눈 떠가는 거거든요. 대지도론에 보면 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는 나는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서원했다. 그는 이때부터 보리살타라고 일컬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나는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냈잖아요. 그렇게 서원을 한 것, 발심을 한 것, 그러면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 맞죠. 발심을 했으면 보살이 맞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삼귀의해서 귀의하는 거라고 했는데, 귀의한 게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발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발심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늘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아상을 중심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를 중심으로 살다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문득한 순간 돌이켜서, 아, 분별 이전, 분별이 아닌 삶의 길이 있구나. 무분별지라고 하는, 반야지혜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가신 길, 불사의 길, 깨달음의 길, 불생불멸이라는, 나고 죽지 않는 길, 아, 정말 내가 비로소, 내 인생의 전부를 걸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드디어 찾았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있나요? 이 공부 말고,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돈도 벌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우린 죽음을 통해서도 헤어지기도 하고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그 허망한 거란 말이죠. 실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목을 맬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그 어떤 것도,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공부를 출세간이라고 해요. 출세간. 이 세간에서는 내가, 기웃거릴만한 가치를 지닌, 그런, 내 몸과 목숨을 바쳐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일본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를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2번, 3번, 4번들이죠. 이거 하나만이 유일무이한 불사의 길이거든요. 불생불멸을 깨닫는 길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길이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길이고, 진실을 깨닫는, 그래서 괴로움에서 근원적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꿈속에 있는 사람이, 평생 꿈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살까, 꿈속에서 온갖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사람이, 가만히 꿈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살아봐도, 성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성공이 영원하지는 않구나. 내가 이러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전부일까? 내 인생에 정말 지금까지 내가 투자해왔던,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회의감도 들고. 그러면서 문득 운이 좋으면, 이 불법이라는 것을 만나서,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의 세계가 전부라고 느꼈는데, 이게 꿈에 불과하다고? 내가 꿈을 깰 수가 있다는 거야? 하는 새로운, 전혀 새로운 가능성, 낯선 세계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꿈이라면, 나는 꿈 깨는 것이 1번이지, 꿈 속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꿈 속에서 잘나가 봐야, 꿈 속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꿈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깨닫음이라는 것은 꿈에서 깬 채, 그 꿈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각몽을 꾸듯이, 내가 꿈인 줄 알고 꾸는 꿈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꿈에서 그 어떤 귀신이 나오고, 그 어떤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꿈인 줄 훤히 아니까. 그것과도 같이, 우리가 깨어나고 나면, 깨닫고 나면, 견성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뭐를 꿈꾸냐 하면, 뭐를 욕망하느냐 하면, 법상,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모양을 쥐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나는 완전히 건강해질 거야. 나는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올바른 결정을 항상 내리게 될 거야. 부처님께서 진짜 계신다면,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게 맞다고 하실까, 저 직업을 갖는 게 맞다고 하실까? 하다못해, 리모델링 할 때, 벽지 고를 때 조차, 부처님은 어떤 색깔을 좋다고 하실까? 부처님은 다 알 거라고 여기니까. 다 알아야만 그게 부처님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생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견성도인이라고 부르는, 자기 성품을 확인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딱 눈뜬, 그런 분들을 쉽게 말해, 만나보고 나면, 대부분의 불자분들은, 백이면 백, 거의 다 실망을 합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라는 도인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도인. 그분은 우리와는 완전 달라요. 우리는 법을 모르는데, 이분은 법을 훤히 알아서, 완전 도인 같아요. 카리스마가 넘쳐요. 중생을 막 확 휘려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도 내려줄 수 있고, 앞일도 훤히 내다보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중생적인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요. 그런데 B라는 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도인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아요. 어린아이들 만나면, 아이와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그 눈높이에서 같이 놀고, 심지어 그러다가 뭐가 안 맞으면, 뭐라고 하도 내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도인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느 분을 도인이라고 여길까요? 저부터도 당연히, 첫 번째를 도인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만나면, 실망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당연히,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또한 생각이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A라는 도인도 있고, B라는 도인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A라는 도인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없겠죠. 그냥 그게 본인의 성품이겠죠, 본래부터 가춤.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경향이겠죠. 도인은 어떤 틀에도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 없어요. 독특한 모양이 없어요. 어떤 모양이나,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두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공부와 멀어져요. 왜냐하면 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스승을 볼 줄 아는 안목이거든요. 도인을 찾을 줄 아는 안목이거든요. 진짜 이 공부의 정부예요,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인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도인은 어떤 게 도인이냐. 보리 살타가 도인이에요. 보리만 있는 게 도인이 아닙니다. 보리만 있어가지고 나는 깨달았네 하고, 깨달은 척을 하고, 깨달은 도인 흉내를 내고, 이런 사람이 도인이 아니에요. 너희들과 나는 달라 하면서, 중생들을 딱 낮춰본다든지, 나는 여러분과는 뭔가 다른, 나만의 도인다운, 어떤 도인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거는 도와는 정말 거리가 멀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보리만 있지 않아요. 보리와 살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부인이라는 것은 보리 살타예요. 정말 보살. 중생, 그렇죠? 그래서 중생적인 한계 아닌 한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진정한 열반은, 무여의 열반이다, 반열반이다. 부처님 열반하신 것을, 돌아가신 것을 열반이라고 이름 부르거든요. 완전한 열반이라고 이름 불러요. 왜?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물론 그 육신이 있는 그것은 화신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법신이 아니지만, 이것은 부처님 일생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깨달은 도인이라는 환상, 상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님은 그런 환상에는 어긋나는 분이에요. 썩은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나셨고요. 사람들이 부처님을 막 욕하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침 뱉고, 욕하는 사람들도 막 쫓아다녔어요. 모양 빠지게. 부처님과 제자들이 탁 바라러 탁 갔는데, 뒤에 이게 깡패들이 누가 시켜가지고, 막 욕하면서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런 쉽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쫓아다니기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덥지 않은 모습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잘못하면 호통도 치고, 개요를 또 제정하고, 부처님 고향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주변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함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심지어 사촌동생이 부처님을 끌어내리려고 대받았다가 했고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고요. 외도들이 부처님이 교세가 확장되는 게 걱정스러워서, 여인을 시켜서 부처님 임신했다라고 속이기도 하고, 온갖 모함과 이런 것들이 난무했었어요. 부처님의 인생이 늘 평탄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도인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와 평범 같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사례불가 목건년이라는 두 상수 제자가 먼저 열반에 들었을 때, 죽고 사는 게 본래 없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 이 승가가 텅 빈 것 같구나. 이 둘이 있을 때는 이 승가가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는데, 그 둘이 먼저 열반에 들고 놨더니, 이 곳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이 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말까지 하세요. 사람들이 속을까 봐. 이렇게 텅 빈 것 같고 휑하구나. 그런데 또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휑하고 허한데, 휑함도 없고, 헝함도 없구나. 뭔가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으나,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되 함이 없이 하고, 보되 봄이 없이 보고, 잇되 있음이 없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편공, 완전히 없기만 하거나, 있기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텅 빼서 공하지만, 공안 가운데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현실로서. 치우친 공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기공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색 즉시 공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도는. 다시 공 즉시 색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활활 발발하게 산단 말이에요. 다시 360도 돌아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중간에 다시금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돌아와서, 현실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한 바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힘든 사람 있으면, 거기서 구제해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면서,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생에서 보듯이, 정말 이 도인이라는, 왜냐하면, 왜 이런 환상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2500년이라는 세월이 이어오면서, 사람들이, 중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처를 희망상으로, 자꾸 만들어놓고, 조작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런, 막 척범은 아는 도인, 너는 전생이 뭐고, 넌 앞으로 뭘 하거라. 뭔 절대 하면 안 된다. 잠을 잘 때는, 어느 머리를, 어디라도 놓고 자야 된다. 뭐 식으로, 뭔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도인을 만난다면,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게 진정한 공부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겠지만, 그래서 진정한 보살의 길을, 가야 됐는데, 어떤 게 진정한 보살의 길이냐.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괴로움을 없애고 살겠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사는 게, 시한부 인생 아닌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잠깐 뒤로 미뤄둔 채, 지금 잠깐 달콤한 거, 누리고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 비유처럼, 어디 도망가던 사람이, 벼락에, 딱 동아주를 잡고 있는데, 밑에는 독사가 오글거리고, 위에서는, 코끼린지, 사자인지, 있고, 쥐가 동아주를 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절체절명의 위기죠.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꿀이 떨어지는데, 그게 맛있어서,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꿀 받아 먹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곧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괴로움이, 반드시 머지않아 올 거잖아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 남았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정말인지도 알 수 없고, 언제 가는지는 알 수 없고, 심지어 50년이 진짜 남았다 할지라도, 50년 금방 가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천상세계로 따지면, 한 시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천상세계 시계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꽃을 따고 있다가, 아내가, 잠깐 사라졌다가, 어디 갔지?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다 한, 몇 십 분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랬더니, 천상세계 신들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부르고, 같이 꽃 따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내가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아니? 한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내가 방금 전에, 인간계에 태어나서, 살다가, 한평생을 살다가, 부처님께 공약도 올리고, 그러다가, 인간계에서 남편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다가, 죽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우리가 백년 사는 게, 잠깐이에요. 잠깐. 이걸 긴 줄 알고, 이 행복이 영원한 줄 알고, 내가 천년만년 건강할 줄 알고, 죽지 않을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영원할 줄 알고, 그 달콤함을, 그 즐거움에 빠져 산다는 거는, 진정한 자기에 대한, 이건 유기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이, 이 생에 가지고 있는, 잠깐 가지는 직업 있잖아요. 회사원, 무슨 사업자, 사장, 주부, 다양한 직업. 그 직업은, 잠깐 가지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직업은, 뭐랄까, 근원적인 자기 업은, 수행자예요. 수행자.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직업인 거예요. 이걸 외면하면, 잠깐 덮어두는 것밖에 안 돼요. 잠깐 덮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대부분 어때요. 회사 경영을 하든, 우리 저, 무슨, 모 그룹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그 유명한, 너도 나도 살고 싶어하는, 그 유명한 메이커의 아파트를 짓다가,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큰 일로 벌어질지, 어찌 알았겠어요. 그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돌아와서 어때요? 에이, 내가 설마 죽겠어? 내가 설마 늙겠어? 나에게 병이 오겠어? 난 아직 건강하고 젊은데? 내가 이 돈을 잃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겠어? 잠깐 덮어둔단 말이에요. 안 올 것처럼. 알 수 없단 말이죠. 그걸 빨리 깨달아서, 내가 이 죽지 않는 길, 불생불멸이라는 이 법의 길, 삶의 뭐랄까, 이 대전환되는 길, 꿈에서 정말 깨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딱 마음을 돌리는 것, 분별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무분별지, 반야 지혜로 살겠다, 하는 다짐. 생사의 길을 가다가, 불생불멸하는 길로 가겠다, 하는 이 전환점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에요. 이 전환점을 가지는 것, 이것은 불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가장 근본적인 이 전환, 발심으로의 전환, 내가 중생으로 사트바로만 살다가, 보리살타로 살겠다, 보살의 길을 살겠다, 부처의 길을 발심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전환점, 발심의 견고한 발심, 이게 한번 깊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근원적으로, 그것은 근원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아무리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베풀고, 나누고,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더라도, 그게 나쁜 길은 아니라, 현상 세계에서 봤을 때는, 나쁜 일보단 좋은 일을 하는 게 더 좋죠. 그런데 그건 인광부의 길밖에 안 돼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는, 좋고 나쁜 일을 넘어서는 공부거든요. 좋고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반복되고, 실은 일이 반복되는, 그 꿈 속에서 좋은 일이 반복되고, 실은 일이 반복되는, 이 꿈을 계속 살겠다가 아니라, 이 꿈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근원적인 발심.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길을 안 걷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인생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건 내 문제니까, 이게 부처님 문제예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불교 믿으라는 소리예요. 이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반드시 자기 눈앞에 올 수밖에 없는, 어쩌면 와 있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문제에,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도망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하고 마음을 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발심하기만 하면, 그게 이 공부예요. 놀라운 점은요, 마음을 내기 시작해서, 내가 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마음을 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이, 보살이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듯이, 법성계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듯이, 첫 발심한 마음이, 곧 정각이에요. 정각의 마음이에요. 화음경에서는, 처음 발심할 때, 곧 정각을 얻을 것이며, 일체의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발심이, 왜 정각인지, 정말 발심이 정각이에요. 우리는 본래 깨달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드디어, 본래 깨달았다라는,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직접 확인하겠다, 이렇게 마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발심이 변정각인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발심만 하면 끝나요. 발심이 바로 스승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른 스승을 찾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발심부터 시작돼요. 내가 발심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분별의 시선으로, 분별의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다가, 문득 분별 이전, 진실에 눈뜨겠다라고, 마음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자기 마음 하나거든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뉘지는 것 같지만, 이 진실의 세계는, 내 마음이 곧, 우주밖에 전체의 마음과, 둘이 아닌,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심으로, 마음 하나 딱 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그 오랜 역사 속에, 문명이 시작된 게, 뭐, 하루로 따지면, 밤 12시, 뭐 57분, 몇 초쯤 된다, 그러잖아요. 그 오랜 문명 가운데, 부처님께서, 그, 끝마무리 될 즈음의 시기에, 탁 태어나서, 부처님께서, 딱 자기 성품을 깨닫고 났더니, 부처가 되고 났더니, 그때를 차축의 시대라고 불러요. 인류 역사의, 정신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던 시기라고 불러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시에, 동서고금에서, 깨달음 내지는, 깨달음의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노자와 장자가 나타났고, 다양한 성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던 시대가, 그때부터예요. 그리스모르마 같은 데서도, 다양한 소피스트들이, 철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백한마리 원숭이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요? 원숭이 한 마리가, 무인도에서, 고구마 같은 열매를, 바다의 물에 씻어 먹었더니, 흙도 안 묻고, 짭짤해서 좋더라. 그런데 이걸, 백마리의 원숭이가, 씻어 먹기 시작했더니, 여긴 무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바닷가 물에 씻어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문자가 발견되던 시대,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문자가 발견됐고요. 철기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철기가 등장하고요. 4대 문명이 일어났던 동시에, 동시에 일어났다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가, 비슷한 시기에 멸망을 해버려요.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본 마음이 한 마음을, 한 마음뿐이기 때문에, 마음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심한다라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 그런 개인은 없어요. 내가 발심할 때, 내가 바로 이 한 마음에, 접속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모든 걸, 우리 전기선에다가 전선을 꼽으면, 전기불을 꼽으면 불이 들어오죠. 선풍기를 꼽으면, 선풍기가 돌아가죠. 세탁기를 꼽으면 세탁기가 돌아가듯이, 이 마음 하나, 마음 자리에 딱,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법의 자리, 일심 한 마음이라는 곳에, 내가 딱 연결되어 있으면, 이 전기는, 전 지구 전체를 돌린단 말이에요. 전선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법계를 통해서, 온 우주 전체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심을 했을 때, 발심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방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발심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발심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발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할 게 없습니다. 현상세계는, 세가는, 내가 그걸 얻고 싶어서 소망을 하면, 그걸 열심히 해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얻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하지만,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출세감법, 마음법은, 발심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 통해, 원통이에요, 원통. 원통 보존하듯이, 원만하게 통해 있기 때문에, 마음 하나만 딱 일으키면, 온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이라는 본래 법신에, 탁 선을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딱 일으키면, 현실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깨닫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깨달은 스승을, 내가 만나게 되고, 여기저기, 도반을 만났는데, 옛날에는 전혀, 이런 친구가, 이 공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문득 알게 된 사람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이 법문을 듣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는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법문 듣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집에 혼자 이렇게, 앉아 듣는 것도 좋지만, 산이든, 산길을, 고요한 길을 걸으면서, 법문을 듣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법문 듣다가 내려오는데, 잠시 쉬느라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제가 보니까, 똑같은 법문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었대요. 혹시, 법문 들으시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한테, 도움을 엄청 받았다는 거죠. 이 공부에 대한,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구나 하는 것,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공부에 대한 인연이 나도 모르게, 막 여기저기서 지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게 신기하지만, 마음을 일으키면, 우주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우주법계가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는 알 수 없어요. 중중무진으로,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무한한 연기, 중중무진의 연기의 세계를,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본래 늘상 쓰던 방식이에요. 세간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세간에서도 강렬히 무언가를 원하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세간에서도 좋자. 내가 진짜 뭔가를 이룰 때는요,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해도 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죽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간절히 원하지만, 과도하게 집착이 없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렇게 탁 내맡기게 되면,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막 나를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 법과 제도가 갑자기, 내가 되려고 하면, 나를 도와주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아니까, 실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뷰를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모르면, 운이라 그런데요. 운이 좋았다 이런대요. 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를 아는 거예요. 근원이 자기가 알아요. 이게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건데, 어느 때는 잘 나갔죠? 어느 때는 좀 주춤했죠? 어느 때는 원하는 게 이루어졌죠? 어느 때는 원해도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느 때는 사랑을 좀 받았죠? 어느 때는 좀 미움도 받았죠? 그게 모두가 완전했어요. 사람은 연기법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어서, 사랑이 있음으로 사랑 못 받는 게 있고요, 큰 게 있음으로 작은 게 있고요, 선이 있음으로 악이 있고요, 좋은 게 있음으로 나쁜 게 있고요, 밤이 있음으로 낮이 있고, 들숨이 있음으로 날숨이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하나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만을 원할 때 괴로움이 생겨요. 그럼 들숨만을 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난만 있길 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하나가 사라지면 두 개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 경전에서는 공덕천과 흑암녀라는 비윤을 들어요. 공덕천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금은 보아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문을 열어줘서 막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주 흐질구리하고 못났고 돈도 없고 냄새가 나는 어떤 여인이 또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문을 탁 닫았더니 그럴 수 없다. 공덕천을 받아들일 때는 흑암녀도 항상 따라오게 마련이다. 같이 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공덕천만 받아들고 싶잖아요.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싫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해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공덕천과 흑암녀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 나쁜 일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동전의 양면같이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힘든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즐거울 만한 일이 승승장구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딱 보살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항상 승승장구만 하고 온실의 화초처럼 살았는 사람은 나중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크게 무너져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게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길을 완전한 길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살아왔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즐거운 일과 괴로움이 반복됐던 이유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은 분별심은 항상 그게 싫어요. 그게 이 분별심 중생심이거든요. 그런데 중도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름도 중도잖아요. 중도라는 것은 어떤 하나를 취하거나 하나를 버리는 취사 간택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중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입니다. 총목볼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리 깨달음이고 입척해진 서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실의 자리고 제법 실상, 제법이 일치의 삼라만상 모든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실상이에요. 내가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중생의 삶 사트바의 삶, 좋고 나쁨이 반복되는 삶 이 사트바 속에 그대로 보리가 있단 말이에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였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하니까 부처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병이 있을 때조차 부처예요. 무너질 때도 부처님이에요. 힘들 때도 부처님이에요. 잘나갈 때만 부처님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내맡기고 산다면 100% 삶을 수용해요. 이 삶 전체가 부처니까 삶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허공성이 이 전체가 그대로 자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뭘 버리고 뭐를 취할 게 있어요? 내가 있어야 내가 버리거나 취하죠. 그런데 이 불의법인 전체가 나인데 뭘 버리고 뭘 취하겠어요? 어떻게 현실을 버리거나 현실을 취할 수 있어요? 현실은 늘 드러나 있는데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저 흐름을 타고 흐름을 타고 내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취사간택함 없이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 남들의 인생을 기웃거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자유롭게 당당하게 완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인 채 만족하고 감사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또벅또벅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승기신론이나 능험경 같은 데서는 발심을 어디에 마음을 발심하는 거냐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심심, 비심, 즉심이라고 해서 심심은 깊고 깊은 마음. 그런데 즉 우리는 표면에 드러나는 분별심만 쓰고 살았잖아요. 그 분별심, 그 이면에 깊은 본심, 본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성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 여기 이걸 깨닫게 하고 발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이것은 내 마음 내 깊고 깊은 본심과 상대방의 본심이 둘이 아닌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체 대비심을 깨달아요. 온 우주복의 전체가 둘이 아닌 한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자비심이 드러나요. 이게 비심이에요. 누구든 자비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비심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즉심이에요. 즉심. 곧바로 이 마음. 분별로 왜곡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착한 마음을 일으킨 것만 부처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일으킨 것도 부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 마음을 써서 좋은 것도 분별하고 나쁜 것도 분별한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좋은 파도 나쁜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전부 다 바다 위에 파도이듯이 파도가고 바다이듯이 우리가 좋은 마음을 낼 때 나쁜 마음을 낼 때 그 근본은 전부 다 곧바로 이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늘 이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에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이지 그 눈을 고장 쓰고 있던 이 마음을 깨닫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니까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소화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발심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은 뭐죠 스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발심했다면 그 발심이 무르익고 그 발심의 씨앗이 무르익게 되면 시절 인연이 딱 무르익게 되면 저절로 스승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이 공부 같이 하는 도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 유럽 다양한 나라에 있는 분들은 이 동네에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가 어딘데요?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없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나만 공부하니까. 근데 그런 도반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억지로 한다고 안 됩니다. 그럼 친구한테 이 공부 좀 해봐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때가 안 되면 그 친구가 이 공부를 안 들어요. 들어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냥 발심할 뿐이에요. 발심하면 저절로 이 법계에서 도반도 가져다 주고 스승도 눈에 띄게 해주고 가르침도 눈에 띄게 해주고 이 법문들이 드디어 내 가슴을 파도치고 들어오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심 보리심 발보리심 화엄경에서 말한 발보리심이 이것이고 금강경에서 말한 발 안혁따라 삼맥삼보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트바와 보디사트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중생과 보리살애다 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길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보살이 되어야만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되어서 발심을 하는 것으로써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마십시오. 보살이.